학교가 상당히 커구만 와 여러분 갑니다 여러분 갑니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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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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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악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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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려요 여기 사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는 저희가 답사로 해서 예전에 알았던 곳인데 공사를 중단한 곳이에요 공사를 그 폐교가 되면은 교육청에서도 5년인가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5년인가 관리를 하고 동네에다 넘긴다 하더만 폐교가 캠핑장으로 변했네 그런거 아시죠? 처음에 답사를 하고 왔는데 귀신 기운이 있더라고 전에도 말했듯이 이렇게 가면은 잘 안 알려줘 우선 외지사람이 오면은 경계를 해요 시골사람들이 경계한 것이 좀 심해 여러분도 아실거야 혹시 외지차 차가 오면 뭔 차가 들어온가 막 겁나게 뚫어지게 보고 그러잖아요 그 인부 그 차 있잖아요 차가 공사하는 도중에 공사하는 인부차 차가 오다가 교통사고를 났다 하더라고 그 용달차가 뒤집어져 버렸고 조수석에 산 사람은 튕겨져 나가 버렸다 하더라고 운전수는 안 죽었는데 그렇게 그 옆에 탔던 사람이 옆에 탔던 사람 죽었던 사람이 그러고 많이 꿈에 나타나고 뭐하고 그랬다 하더라고 그리고 무서워서 여기 무서워서 대박인건 뭐냐면 밤에 밤에 자재를 위에서 싣고 자재를 위에서 싣고 밤에 오는거지 여기다 와가지고 여자 한명이 보였다 하더라고 여자 한명이 여자 한명이 그 여자를 피하려 하다가 여자를 피하다가 차가 뒤집어졌다 하더라고 야 학교가 상당히 커물구먼 학교가 엄청 커 학교가 엄청 커 우선 이용할지 모르게 있어봐봐 이용할지 모르게 여러분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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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아아악 야 시X야 놈아 물 안 켜져 시발 놈아 이 새끼가 뒤집어 공사이다 공사 옳아 윽 남겨두 요거가 인데요 안내 와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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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colored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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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뒤에도 뭐있다 야 저기도 뭐있고 장나라 치지 않는데 장나라 치지 않는데 학교 안을 봐보고 자기네놈 가봅아 니가 자꾸 니한테 뭐.. 붙을랑가 못 붙을랑.. 안그러기 좀 올라야겠는데 진짜 굳이 있는가봐 그런다 야.. 이상하다 이따야 이상하다 이따야 이사람이 밥먹으면 똥산대 밥먹으면 똥산대 똥카가.. 이런데 굳이 많아 이사람이 밥먹으면 똥산대 야 여기 안에 봐봐 파란색 봉다리로 밑에 지금.. 파란색 봉다리 파란색 봉다리 여러개는 묶어져있어 나눠서 저거 보지? 화장실 저기 뭐있어? 여기 안에 이상한 애가 뭔가 계속 돌아다녀 지금 화장실 그 똥인데 있죠? 그 밑에 거기서 지금 뭐하나 계속 돌아다니는데 뭐야 저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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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놈 저기 밑에 어디갔어? 어디갔어? 여기있어? 여기 있는거 맞다 저기잘 이놈 저것 막먹맞아 정확하게 cessíre 아무것도 만들거 같아 잡말들어 야 우리 맞을 뻔했어, 맞을 뻔했어 대골통 무슨 소리야? 대골통 무슨 소리야? 구멍 하나 내고 가기 싫으면 잘 봐야된다 뭐가 돌아다니는데 지금 안보여서 미치겠다 여기 뭐가 안되었다? 여기 뭐가 안되었다.. 뭐야 이거 왔다? 뭐야 이거 왔다? 어? 와 진짜! 떨어져 떨어져 형제님 이거 책상 이상하다 이거 뭐라 한다? 뭐라 한다? 뭐라 한다? 뭐라 한다? 뭐라 한다? 뭐라 한다? 내 자리에서 나와라 뭐야? 왔지? 잠깐만.. 내 자리에서.. 2층.. 여러분들 2층 한번 올라가 봅시다 2층 근데.. 2층.. 2층.. 빨리.. 아.. 이말떡은 의자냐.. 진짜로 의자 무섭다 인자는..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뭐..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뭐.. 뭐.. 상당히 커! 상당히 커! 상당히 커! 상당히 커! 여자는 어디갔어? 또 움직인다! 또 움직여! 또 어디서? 또 움직이기 시작했어! 또 움직여! 또 움직여! 또 움직여! 또 움직여! 또 움직여!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이거 왜 떨어져 온 거 아닌가 모르겠다! 또 움직여! 내려가자! 저기로 가보자! 어디갔어? 어디갔어? 아까 미친 인센스트를 못 느꼈는데 왜그래? 바로 내 등지에 있었어! keln사 더더욱 정신. 오지마! 기다려! 혹시 먹을게! 네 조심하십시오! 진짜 걱정됩니다! 진짜.. 존나게 걱정됩니다! 존나게 걱정됩니다 존나게 걱정됩니다! 존나게 걱정되는데 걱정이.. 걱정이.. 걱정이 안된다! 아.. 아.. 기와놈아.. 기와놈아.. 진짜로.. 말하는 사이에 구신 가본 것 같은데 먹는데 기운이.. 근데 여기에.. 소문하고는 비교한거고 좀.. 근데.. 여러분들 내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아까 2층에서 보였던 구신 있잖아요 2층에서 보였던 구신 2층에서 있던 구신 그 구신이.. 기운이 참 세요 2층에서 보였던 여자 구신 혹시 그 여자 구신이.. 그때 자제를 싣고 갔던 용달차를 사고를 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저 여자 구신이 계속 여기 있었던건지 아니면은 뭐.. 최근에 왔던거 아니면 그 여자하고 전혀 반대인 다른 여자일수도 있고 근데 기운이 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주위에도 짝이들이 잡기들이 몇놈은 있어요 뭐.. 딱 뭔지 모르겠네.. 야야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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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온다.. 여자 온다.. 아까 그 여자.. 가까이 있는 것 같아.. 가까이.. 제작비로 오는데.. 야..이 낙지대골통아.. 어떻게 저를 잡뻑아치냐 왜 저래 잡불어쳐? 구두소리가 났다고? 구두소리가 났다고? 저 잡불어질테요? 구두소리? 저 잡불어질 때 구두소리가 났다고? 구두소리가 났는데.. 뭔 소리야? 구두소리가 났어요 이모 모르시에.. 어..잠깐만.. 야..이게 좀 밖으로 나가있어.. 이상해.. 야..뭔 소리나.. 야..뭔 소리나.. 말소리 안들리냐.. 괜찮아..뭔 소리나.. 뭐라는거야 지금 말하는것이.. 뭐라고 말하는거야 지금.. 어..이떡..뭔 소리나.. 뭐 떨어진거야? 위에서 뭐 떨어져서.. 오지마란다.. 오지마란다.. 오지 말한다 저쪽으로.. 저쪽으로 오지마란다.. 응 저쪽 어디.. 뭐 저래 이거.. 나 가만있어 나 가만있어 발로 건드린거 같다고.. 내 발이 나 식힌 나 진짜 내 내 다리 때문에 또 열받네 진짜 너 이거 쇼다리라고 진짜 또 열받게 안해 진짜 내 다리가 뭐 늘락지냐 거기가 으깨지도 않냐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많이 한다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납니까 이렇게 요렇게 하면 몸이 확 날라지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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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렵하다 날렵하다 날렵한데 오늘 오이씨 오우 아직 한만에 몸 부러운게 아주 남자다잉? 남자다잉? 진짜.. 남자다 완전 남자다잉? 이때는 담배라 맞짱 치자잉 진짜로 나 방금 날라지게 한거 봤지? 남자다잉? 날라지게 한거 봤지 나 진짜로 남자다잉? 남자 왔다잉? 이리 따라와 남자 왔다잉? 남자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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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folding다. 안 되는지 모르겠네. 남자다잉? 좀 나가자 우리 길 어디냐? 어디로 나간다? 길 어디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